아론 지금 다 걸려있나? 파워브레이크가 걸려있는건가 지금? 걸려있는건지 안걸려있는지 안보여져 여려 아저씨 또 풀리셨습니까? 아니죠 어 걸려있네요 행동이 빠른거 보니깐 할줄 아는게 그거밖에 없어? 윤호가 없으니까 참 불편하네 지금 좀 맺힐줄 알고있었다 타이밍이 좋게 왔네요 멀어지게 아 바로 안왔네 불안합니다 계속써 이거 맞을거같은데 우리 오 다행이다 여깄다제 근데 갑자기 나중에 어려워지던데 그때가 문제야 아 아 아 아 아 많이 깎았네 이제 체력 13000 남았어 음 내가 아니구만 아 이제 헤이스트 헤이스트를 쓸 때가 왔죠 슬슬 이 거리를 어떻게 말이래 움직이는 상황에서 적을 맞추네 움직이는 상황에서 적을 맞추네 아 행동을 보면 풀린지 알 수 있어 아 지금 지금쯤 또 걸읍시다 왠지 풀리는거 같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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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걸어 다시 이대로만 가면 그냥 이기겠는데요? 별거 아냐 우와 2400 패스트 그때 썼네 드디어 근데 어쩌지 바로 주인공 철회 왔는데 슬로우 어 근데 공격을 먼저 합니까? 뭐야 걸린거야 만거야? 걸렸어 방금 어떻게 된거야 불안하니까 한 번 더 써봐 어 되네 또 쓰네 나랑 헤이스트 싸움을 해보자 이거야 지금 써봐 야 만화 없다 어디 있었죠? 에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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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큰일났네 이거 큰일났어 괜찮아 한 놈 안 죽은대 얘들아 하이 포샴 근데 피를 만땅을 채워야겠죠 안죽으려면 내가 먼저다 자식아 슬로우 아 뭐야 계속 이런식으로 해야 되나 너는 그냥 때려 어쩔 수 없어 슬로우를 안걸자니 멀어지기를 할 수가 없어 아 어쩔 수 없어 리그가 사용 회복량 야 지금 공격할 때가 아니라 빨리 빨리 죽든 말든 일단 슬로우 아 미스 떴어 개다 죽구요 운 지지도 없네 어딨어 피니스 거리 자 일단 멀어지자 불안하니까 아저씨 우리가 준비할 동안 미사일 좀 쏴주세요 한번만 이제 모든 정비를 다 하고 나서 다시 갑시다 오케이 미사일 한 번은 안 쏴줘 한 번을 멀어지기 멀어지기 다시 한번 멀어지기 안기 갑작문 아 빨리 그래서 쓴다 개놈 자식아 멀어지기 멀어지기 한 번이 끝입니까 에이 슬로우 빨리빨리 멀어지기 안 통하는데 아니면 이미 풀린건가 아닌데 헤이스트 걸렸는데 분명히 저거 행동 꺼지기가 졸라 빠른데요 비전 유성 음 나다다 도대체 너 체력이 몇 남았냐 이제 883 뭐야 끝났네 잘 가라 아 잠깐만 한 번만이 끝낼 방법이 없을까 883 아 아 아니야 낙래요 아 어쩔 수 없나 아니 마제레나 듣긴 않겠죠? 여기서 죽으면 멘붕이야? 오케이 어 야 독 독 독이요 제발 제발 접근도 접근도 아 졌다 와 넘어간거 아닙니까 이거? 테스트 미스가 3번인가 난 다음에 졌어 어 안 졌다 이거 어떡해 어떡해 테스트 미스가 아니라 슬로 미스야 카운터 카운터 신의 한수 카운터 카운터 와 카운터 끼고 있길 잘했네 카운터 카운터를 이겼어 카운터를 이겼어 아 아론이랑 뉴크 죽어가지고 아 그래도 뭐 깼으니까 겨우 말이야 흑마법 스피어 브레이크링 운이 좀 좋았네요 운이 좀 좋았네요 아니 운이 더럽게 없다가 마지막에 좀 좋았어 이 아저씨가 미사일 안 쏘죠 참 개같은 놈이 우리 편 아닌가봐 이대로 강행하는건가 잠깐만 탄채로 야 노틀리스 홈가 저거 뭔가 멋인가 탄채로 여기 오는거군요 이야 이거는 마치 그 건담 시드 데스티미 거기서 봤던 광경인데 근데 어차피 더 못생겨진거 같다 어차피 머리를 내리는게 최고야 아 그래요 어차피 또 어차피 또 다른 분은 다르게 설명하셔가지고 슬로우를 거래 페이스트 걸리면 슬로우를 거래요 그래서 그대로 이행을 했는데 계속 미스가 뜨더군요 아 대리 이겼으니까 된거야? 그 공략을 안보니깐요 내식대로 간다 아 shadows 찢어여 volta 은생 chen 이건 '. 놀랬어? 헤헤 올 줄 알고 있었다 마치 표정이 네 알고 있어요 뭐야 이건 소닉인가 소닉 히어로자 소닉으로 이거 굉장히 재밌게 썼는데 굴러가면 딱 이겠네 여기서 굴러가면 한꺼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겠다 굴러가면 한꺼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겠다 여기서 싸우나요? 카가리 카가리가 울고있어 어? 싸우는거 많네 어이 이 모단가 괜찮아 다음 턴이 뉴크입니다 뉴크 뉴크를 써주면 돼요 말기들 말씀하신 그 말기들 회복략이 류크를 계속 가지고 있자 가지고 있고 훔치기로 좀 뭔가를 좀 얻어보자 알베드 회복략도 이제 30개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보충을 할 필요가 보충을 할 필요가 있다 얘들 쎈가? 굳이 헤이스트로 쓸 필요가 있나? 헤이스트까지 써야될 상대인가 아 거의 필수군요 그래 내가 잘 사용을 안했죠 오버킬 별거 아니군요 오버킬 별거 아니군요 오버드라이브는 일단 아껴어둡시다 야 야 뭐한거야 아 정말 약하구나 훔치게 해야지 하이퍼션 이런거 말고 다운터 졸라졌네 이거 저장은 없죠 지금 젠장 야 하이퍼션 많이 뺏는다 충분히 써도 되겠어요 가자 어? 멘시라소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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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한번 써줘야겠구나 한 번은 몇 번이야 이거 아 이게 적이 많을수록 안 좋은것 같네요 만능략 와 제일 중요한거 제일 좋은거 X킥 아이안 파이어벳 야 확실히 회복량 이게 정말 좋구나 야 약점이나 좀 알자 마지막 한마리가 남으면 돌려차기를 사용한다 마지막 한마리? 너부터 죽여야되겠네 그래? 아 얘 제발 안돼 루크 죽었다 역시 체력이 낮네요 도둑이라 어쩔 수 없다 야 만만해 볼게 아니다 헤이스트 써야겠다 루크로 하자 루크가 자주 행동해줘야되 아 뭐 너희들 행동 정말 빠르다 아 설마 너 또 하는거 아니겠지 야 너 왜이렇게 자주해 야 루크 한번도 못했어 살아나고나서 아 나 좋아 너희들이 보스로 인식하겠다 여지는 남기지 않는다 최선을 다할거야 죽겠다 근데 최선을 다하기 때 뒤지겠어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감마급이야 살리면 뭐해 또 죽잖아 쟀다 야 버스도 다시 싸워야되 이럼 어버드라이버 아마 물마법이 스모크 봄이랑 아냐아냐 아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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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어 그나마 괜찮은거 페이스트 필수가 됐어 이제 아론 아니 아 누굴 걸어줘야 되지 이거 류크야 유성이요? 유성 설마 그겁니까? 무조건 한방이야? 예전부터 몰라가지고 썼다 하면 날라가더라고 그냥 홈런 홈런 볼 아 또 시작됐다 기에로 메사월 기에로 메사월이다 아 완전 이탈이구나 이런 개좋은 개 이런 슈퍼좋은 개 어이 범기 아 이걸 자주 쓰라고 했죠 쓰자 어느 적당히 끝나면 5가단을 좀 해야겠다 야 쫄쫄아 한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이제 없을걸 아나? 보자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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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긴장되네 세이브가 없으니까 아 아 이게 한놈밖에 안되는거구나 스모크범 이거 통하지 않나 이거 어둠이요 와 좋다 개미지 600이나 깎았어 한꺼번에 아 여기서 또 죽으면 저 멘붕하고 너가 다 하러 갈듯 아마 역시 어둠이 최고군요 쫄자한테는 뭐농지야 이게 왼쪽으로 가려면 또 왼쪽을 잡아야되 가자 뭐야 아니였군요 아 너무 한놈씩 나와 스모크범 이거밖에 없다 제발 야야야 한놈에다 죽여 돌려차기 센가요 좀 강합니까 얼마가 하길래 뭐야 너 어둠 걸린거 아니였어 어떻게 된거야 에텔 아니 에텔이라니 엠피 채우는거 아냐 아 씨 없구나 역시 에이스타 역시 에이스타 아 과연 방사기가 어둠이 의미가 없네요 아 과연 방사기가 어둠이 의미가 없네요 야 이게 솔직히 저장좋아야되는거 아냐 아 그래도 세마리씩 없어집니다 다행히 그건 다행이다 앞에 있는 적을 쓰러트려 접근하라 금독 공격이 미치지 않는다 앞에 있는 적을 쓰러트려 접근하라 뭔소리야 이게 앞에 있는 적이요? 앞에 어딨는데 아무도 없잖아 니가 제일 아프하잖아 니가 제일 아픈데 나 불안하니까 헤이스 요런거란 말이야 아무리 봐도 전방이 아닌가 아 전방 맞구나 뒤에서 보니까 전방이 아닌가 아니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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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brane 혀 저거 마법으로 되는거 아닌가 어짜피 뭐 끝났으니까 도착 피로 깨어 바로 정말 병신같이 생겼군 근데 근접에 안통한다며 정말 쎄구만 한번만 때려볼까? 안통한지 에? 통한데 근접 공격이 앞에 두사람때문에 안통했다 이거지 그럼 저렇게 적어두면 안되지 설명을 잘못 적어놨네요 야 물리야돼 물리야돼 오 역시 아론 탱커야 내가 진정한 탱커다 잠깐만 또 싸우나 얘랑? 치모오랑 아 제발 저장하고 싸우기만 해주지 저장 좀 설마 뒤치기? 뒤치기를 내는 아니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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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모온은 다 알고 있었네요 흠 고정한 것이다 그저 아 하 잠옷같아 잠옷 아이 이 사람들의 삶은 없지 않나요? 그 선택은仲間의 운명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저의 기로에 놓여 있다. A B 둘 중 하나입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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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그건데 설마 우리를 버린다? 그것은 B인가? 선택지 B인가? 이때는 주인공이 말려줘야되는거 아녜요? 맹세의 키스아 나니? 반던 따위 없었다 하아 아 근데 키스를 했다고 마음까지 뺏기는건 아니야 에?